지금까지 탈북 청소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현황인데요. 역시 2009년에 10만 명이 좀 넘었고요. 2010년에는 12만 명, 2011년에는 15만 명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사실 통계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변동폭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잡는 통계,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잡는 통계, 그 다음에 행전안전부에서 잡는 통계,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어떤 대상을 국가가 정확하게 추적해서 통계를 잡는다는 것 자체에 좀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인권의 침해라든지. 그런데 이제 그런과 별개로 그 각 부처마다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좀 개념도 좀 다르고요. 그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통계에서는 좀 들쭉날쭉하는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가 몇 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 그 추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전히 소위 미취학, 그러니까 7세 이하가 전체적으로 60% 정도 수준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시 말하면 국제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여전히 그 미취학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상태입니다. 이들 이제 그 자녀들이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나이를 먹고 그러면 이제 학년으로 진급을 하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겠죠. 초등학교를 다니면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겠죠. 다시 말해서 순차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그 이제 소위 학년기에 접어들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비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계속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수는 1, 2만이 아니라 훨씬 많은 숫자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특강들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를 내다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좀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하고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가. 이런 걸 조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그 재학현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역시 재학현황은 2006년 그리고 이제 2010년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숫자가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되고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국제결혼이라는 건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의 남성과 외국 국적의 여성이 만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여성과 외국 국적의 남성이 만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제결혼의 사실상 90%가 90%가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소위 그 다문화 가정 그랬을 때 좀 과거에 그 좀 안 좋은 그런 인식들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우리보다 좀 경제적으로 좀 그 낙후된 그 동남아권의 여성들이 뭐 마치 돈을 주고 이렇게 팔려온다. 신종 뭐 이 매매혼 이렇게 많이 인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랜카드에 뭐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라든지 이런 좀 사실은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조금 문제 있는 그런 국제결혼이 우리 사회에 많이 좀 만연했고 여전히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인식을 바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이런 쪽에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갈 때 미국 국민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졌는지를 좀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렇게 당했고 또 우리도 그런 일종의 인식 속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런 동남아 출신의 사람들을 뭔가 좀 없는 사람 또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인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는 현지 국가에서 고학력인 경우도 있고 또 우리나라로 결혼해오는 어떤 결혼의 이유나 그 목적도 상당히 다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말 본격적인 다원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는 사실은 체류 신분에 따라서 사실 통계가 잘 명확히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이것도 좀 제가 실제로 우리 다문화 가정의 학생한테 질문 받았던 것 중에 불법 체류자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불법 체류자 그러니까 사람이 불법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불법 사람입니까? 라는 얘기를 저한테 물을 때 사실 이 아이가 불법은 아니죠. 그 신분 그러니까 소위 체류 자격에 있어서의 좀 문제가 있지만 사람을 가지고 불법이다 합법이다 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뭔가 좀 그런 용어들을 이렇게 좀 낙인으로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 중에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 어떤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럼 또 그런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어딘가 이렇게 방치되거나 방임이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가들의 경우는 그 사람의 체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학년기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소위 거주 사실 확인만 되면 중학교 의무교육까지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우리나라의 정책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많이 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간혹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인식을 바꿔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이 설사 우리나라에서 영구히 거주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언젠간 본국으로 돌아갈지라도 본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가느냐는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기억과 우호적인 경험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장해서 이 사람이 또 그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모르고 반대로 또 우리나라 사람이 그 현지 국가에 어떤 사업 목적이든 여행 목적으로 갔을 때 그 주변에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돼 있을지에 따라서 사실 훨씬 다른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은 당장은 체류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뭐 지원을 하니 많이 아니면 학교를 가니 많이 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좀 국격에 맞는 또 세계 시민사회에서의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로 볼 때는 좀 이들을 좀 어느 정도 그 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국제협약 중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아동 여기에서 아동은 보통 18세까지 얘기하는데 그 아동의 출신 종교 인종 민족 또는 뭐 여러가지 그 조건에 상관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국제사회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특히 그 중학교나 또는 필요하다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조금 논의가 필요합니다만은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회적으로 또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좀 엄격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에 국제결혼 중에서 재혼이 좀 늘고 있고요. 귀한 조선족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부모의 재혼 중에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정확한 그 통계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2010년 법무부에서 귀하 신청을 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좀 정리를 해봤더니 그거는 전수도 아니고 귀하 신청한 경우만 찾아보니까 5700명이 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귀하 신청 요건이 안 되는 그런 중도입국 청소년까지 치면은 뭐 사람들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최대 1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청소년들 중에는 이제 우리 결혼 이민,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가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본국의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서울에 사는 김 씨가 누구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사는 또 어떤 분이 중국 현지에서 중국 사람끼리 결혼했다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재혼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현지에서 출생했던 자녀도 같이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냥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에서 출생해서 성장한 아이들은 사실 한국어가 안 돼서 어려운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냥 쭉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재혼을 통해서 국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오는 경우는 전혀 우리나라의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 사전에 학습되지 않은 채로 그냥 본국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부모의 재혼으로 그냥 같이 동반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청소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전혀 안 되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나 또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 또래에 대한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지원이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겁니다. 그 연령 분포와 출신 국가를 좀 보시면은 연령 분포에서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도 법무부 자료에서 좀 볼 때 경우였기 때문에 전수는 아니지만 17세 이상이 전체적으로 약 65% 정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17년 동안 전혀 다른 나라에 있다가 어느 날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마치 우리가 17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전혀 다른 나라 언어권에 그냥 어느 날 부모님 따라서 가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은 그 자체로도 불안전한 시기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방황도 하고 갈등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익숙했던 환경, 친구들 여러 가지를 놔두고 갑자기 전혀 다른 곳으로 가면 이 친구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문화 충격이나 그 적응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이로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중대국 청소년들은 앞서 논의했던 여러 다른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좀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시면은 한국계 중국인이라는 건 이제 우리 조선족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중국 국적, 다시 말해서 중국계가 전체적으로 보면 80%를 넘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몽골과 기타 등등의 나라로 돼 있는데 다시 말해서 중도입국 청소년 대부분은 중국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들 친구들은 중국어는 가능한데 한국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와 같은 기관에서의 관심은 이들 청소년이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미 중국어를 10년 이상 구사했던 그 어떤 장기죠. 이것을 계속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한국문화, 한국어를 익히게 하면 이들이야말로 이중언어가 가능하고 나중에는 중국은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국가고 이들이 또 우리나라에 또 아주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이 친구들이 언어가 안 되고 문화 적응이 안 되는 불쌍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 있는 친구들로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하자. 그리고 이런 투자가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주배경 청소년들 중에 이제 좀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의 사례 최혁이라고 하는 가명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일본인 어머니하고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일본인 경우에 많은 경우가 좀 통일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예시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가평에 사는데 어머니가 아직까지 그 뭐랄까 이 그 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아직 그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그 학교 갔다 오면은 물론 이제 학원도 가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겠지만 역시 가족 특히 어머니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하고 대화를 원활하게 못하면 아이가 갖는 답답함도 있지만 실제로 어머니하고의 그 상호관계가 아이의 정서 발달이나 안정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최혁이라는 친구는 그런 어머니하고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중에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오신 국제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머니하고의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가지 한국어 교육이나 그 한국생활 또는 한국문화 익히기와 같은 이제 그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인데 이 파키스탄에서 태어나서 온 이제 그 친구입니다. 이 리자라고 하는 이 여학생인데 아버지가 2년 전에 이제 그 미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흔히 얘기는 불법 체류 이 말을 조금 순화해서 등록이 안 된 그런 의미로 미등록 외국인인데 그 이제 단속에 걸린 거죠. 그래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엄마와 둘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왔다가 그 체류 신분에 따라서 단속에 걸리고 아버지는 본국으로 가고 그래서 약간 이산가족이 되어 있는 경우죠. 아마 이 리자라는 친구는 학교는 일단 중학교까지 다니겠지만 이후에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역시 아버지가 있는 소위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적응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체류 자격 이 문제에 따라서 역시 또 다른 그 어려움 또 많은 부분 심리적인 위축과 이런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뭐 설명을 드렸던 같이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우리도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가령 난민이든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든 또는 그게 어떤 이유로든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일단은 그 학습에 대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전히 그 대상에 따라서 부처마다의 좀 입장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런 출입국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법무부가 가장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하고 있는 고유의 기능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위 체류기간 합법적 체류기간이 끝나면 그런 사람들은 단속에서 잡히게 되면 본국으로 추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소위 체류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낼지 정부 차원에서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을 통한 수익이 본국보다는 좀 더 낮고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남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소위 불법 체류 형태로 남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법무부는 좀 완강한 편이고요. 교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체류 자격에 따라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좀 달랐다면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까지는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인후부종수만 있어도 학교에 일단은 적을 두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앞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사실 좀 협의의 다문화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만 다문화가족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데리고 왔거나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가족이 아니죠. 왜냐하면 외국국적자와 외국국적자의 결혼이니까 그건 그냥 외국주민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의 다문화가족의 개념이 좀 협소한 의미로 쓰이다 보니까 그 대상 자체가 좀 한정되어 있고 또 중국 출생의 북한이탈 주민 특히 탈북 여성과 중국 현지 사람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제3국 출생의 북한이탈 주민 자녀와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다문화가족의 개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탈 주민 가정의 자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 좀 사회적 합의 또는 이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지원할 거고 어디까지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처마다의 의견도 다르고요. 시민사회 단체도 입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최근에 그 제노포비아라고 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좀 아주 일정 이상의 그 혐오감을 드러내는 이런 현상이 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어느 사회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상을 그냥 바라만 보거나 그걸 그냥 방치해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더 나아가는 데에는 큰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가령 우리 사회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북한이탈 주민은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해서 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과정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통일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이탈 주민은 2만 3천명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 수는 북한 주민 전체의 0.1%가 채 안 되는 숫자입니다. 0.1%가 채 안 된다는 것은 나머지 99.9%를 만나야 통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계속 부르짖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이라는 건 북한 주민들과 전면적으로 만나는 물론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군사적인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의미에서 아직 0.1%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어울리지 못한다면 99.9%를 만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99.9%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0.1%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것은 미리 연습을 해보고 그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북한이탈 주민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과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서 정말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어떤 투자이자 과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로 들어오고 또 계속 우리 사회에서 태어나고 있는 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 이들을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조금 관점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사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피부색이 다르거나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광고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는 어떻게 지내다가 학교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군대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아이는 바로 다문화 가정의 누굽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 경우는 지금 이제 다섯 살 된 딸아이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이 아이는 탈북 학생을 반 친구로 만나거나 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친구를 반드시 만날 것이다. 안 만나기가 힘듭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우리 아이가 다섯 살이니까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같은 반으로 만나든 학교에서 만나든 그렇게 다문화 가정 또는 탈북 가정의 자녀 이런 이주배경 청소년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아니면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으면 본인을 예로 들어 좋습니다. 여러분은 또는 여러분의 자녀는 앞으로 지내면서 탈북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한 사람 당사자 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또는 그 당사자와 이렇게 친구로 지낸다. 괜찮으십니까? 친구로 지낼 수 있다. 내 자녀가 또는 나는 친구로 지내는데 전혀 문제 없다. 어떠십니까? 제가 많은 경우 이렇게 여쭤보면 친구로 지내는 거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 보니까 조금 약간 뭐랄까 사람이 달리 보일 때가 있죠. 어느 날 그래서 특히 이성관계예요. 그래서 이성친구로 발전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은 탈북한 분 또는 그 자녀 다문화 가정 혹은 그 당사자와 이성으로 이성관계 연인관계로까지 가는 거 어 난 괜찮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약간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승낙하시겠습니까? 또는 여러분들 결혼하실 의향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또 좀 고민 되시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고 그냥 너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출신인 사람이 충청도 출신인 사람하고 결혼하는 문제로 지역색을 가지고 얘기하는 시대는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출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많은 수가 그래요. 제가 100명한테 물으면요.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한 90명 이상 듭니다. 여전히 그것도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솔직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성관계로 가면 한 50명까지는 그래도 그렇다고 합니다. 결혼으로까지 가고 그걸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 봐달라고 그러면 10명 미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50명 정도에 납니까? 아니면 10명 미만에 들어가십니까? 아마 우리가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내 가족 또는 내 친인척 중에 이제 그 문제가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또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계속 늘어나는지가 곧 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다문화 사회로서 얼마만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면 이미 충분히 그런 마음의 자세 또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강의를 다른 분도 좀 듣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주최측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이런 논의와 이런 그 뭐랄까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누군가의 다문화가 아니라 나의 다문화를 위해서라도 계속 좀 주변에 알리고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주배경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 뭐랄까 이런 문제들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유는 탈북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 진입, 학교 생활, 적응 문제 보통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은 누구냐? 우리 청소년들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누구냐? 여기서 쭉 성장한 그런 청소년들이죠. 물론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서도 경제적인 형편, 가정 환경에 따라서 또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양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기존의 그런 일반의 청소년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죠.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이주의 경험이 있거나 이주한 배경을 가지고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이주의 경험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노력과 어떤 개인의 자질과 상관없이 환경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오는 어떤 어떻게 보면 불가학력적인 문제들을 동반한다는 거죠. 언어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거,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의 적응이 어떠냐를 일반의 청소년들과 같이 보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에 다문화 청소년들 무슨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대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해교육을 좀 부탁을 받아서 이해교육을 하는데 이런 거죠. 이분들은 좀 문화적으로 어떻고 언어가 좀 많이 약하고 또 그래서 학교 적응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멘토링을 하고 있는 그 자원봉사하고 있는 분이 자기가 만나고 있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너무 표정이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서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표정 밝은 건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나는 이해교육을 한 게 아니라 편견을 대체시켰다. 또는 기존의 그 편견을 강화시켰다. 그런 반성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특징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또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시킨 결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있는 이런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마지막 부분에 둔 이유는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탈락률이 높고요. 그리고 학교 공부 어려워하고 또 예를 들어 중대국 청소년은 일반 학교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데 그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제도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의 문제인 거지 개인에게 뭔가 책임을 물을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해교육을 시키면서 오히려 그걸 강화시킨 꼴이어서 제가 요즘은 이제 반성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전반적인 얘기를 하지 이런 문제점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보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 현황들 이런 부분은 그냥 약간의 그런 경우가 있다. 혹은 그런 일반적인 특성이 있으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탈북 청소년, 모든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다 절화하지는 않다. 실제로요. 탈북 청소년 중에도 학급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또는 예체능 분야로 아주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어서 전교회장을 하는 학생도 있고요. 다문화 가정 아이 중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머니의 출신 이런 거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강점으로 살려서 또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다문화 관련 활동에도 직접 참여하고 그러면서 아예 그 좀 특화된 그래서 자기만의 그걸 재능으로 키워나가는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 짚어보자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여전히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일반의 가정 환경보다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이 청소년에게는 가족이 참 중요한데 그 가족 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뭐 소득의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뭐 좀 우리 일반에 비해서는 좀 기초생활 수급권도 훨씬 높고요. 여러 가지 가족 형편이 어려운데 이 뭐 조사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뭐 이렇게 뭐 20% 정도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위해서 애쓴다는 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탈북 청소년이나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해서 뭔가 다 도움받아야 될 것 같고 불쌍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꾸준히 자기 갈 길을 가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언론에서는요. 그런 청소년들은 기사거리가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문제되는 케이스 뭐 예를 들어 왕따 문제가 됐을 때는 왕따의 일반적인 문제를 쫙 다루다가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도 왕따 탈북 학생도 왕따 이런 식으로 또 그 대상만 바로 끄집어내서 더 특별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또 아 역시 다문화나 탈북은 왕따를 당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진 않나. 그렇게 보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족 문제는 그래도 조금 많이 좀 일반적인 가정보다는 그런데 해체의 경우가 좀 많습니다. 가령 우리 저도 이제 결혼을 했지만 같이 살았는데요. 생각보다 의견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약간의 의견 차이가 생기고 그게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갈등으로 번지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되거나 또는 많은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경우에 따라서 이혼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에서 1, 2위를 다투지 않습니까?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화에서 성장하고 그 부모들도 다 소위 한국 국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을 해도 이혼이 이렇게 많은데 문화적 환경과 성장 과정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의 결혼은 오죽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하고도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탈북 과정은 그거와 또 전혀 다르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탈북 과정에서 예를 들어 단속에 걸려서 가족이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렵게 우리나라까지 왔지만 북한과 우리나라의 어떤 좀 가부장적인 문화 차이 때문에 여기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해체 현상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양육 여건에서도 보면은 결혼 이민자 가정이나 또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도 많은 부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무연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부모의 지원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교육 정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고 또 부모 자체가 언어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잘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훨씬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또 그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불화도 많은 경우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 그 다음에 역시 제가 볼 때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들은 특히 사춘기에 얘기할 때 뭐를 고민하냐면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나는 뭘 할까 또는 나는 누군가 이런 자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회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드는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 탈북 청소년이나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이 정체성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탈북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외모상으로는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이 억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변 시선이 이상합니다. 그럼 막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럴 때 자기가 온전히 북에서 왔습니다라고 밝히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럼 이제 뭐 약간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강원도 저 어디서 왔다 이렇게 전화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 부모님이 중국에 좀 있어서 중국에 의해서 살다 왔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일정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수 있는 청소년 시기에 뭔가 다른 구실을 붙이면서 지금의 자기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준다는 거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외모상으로 이미 피부색이든 눈에 이런 거든 머리든 이런 것 때문에 이미 드러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시 자기가 자기가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놀림을 계속 받거나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뭐 너희 나라로 돌아가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주변 친구들은 장난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주 큰 심리적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으로 문제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정책 방향이라는 건 앞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우선 이주배경 청소년의 언어 문화적 다양성을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게 뭔가 다름이고 우리 사회에 뭔가 또 하나의 또 이질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이 다양성이 좀 존중되고 풍부해지는 그런 걸로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해서 좀 가족이나 사회 환경을 좀 그렇게 만들어주자. 어느 날 우리 집 자녀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친구로 데리고 왔을 때 그냥 편하게 어머 우리 애가 다문화 애를 데리고 왔어가 아니라 그리고 절대로요 다문화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집단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좀 깨야 될 것 같습니다. 탈북아이들은 원래 그래가 아니라 탈북한 아이 중에 누구는 그럴 수 있고 누구는 안 그럴 수도 있죠. 다문화 가정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는 원래 저래요가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 누구는 그랬고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으로 우리가 그 대상을 부르거나 인지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또 다양성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제가 강조했던 유엔 아동권리협약 우리 사회가 국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격의 핵심은 뭐냐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을 잘 이행하는 겁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자. 여기에서의 아동은 아까 몇 세까지라고 그랬죠. 네 18세까지입니다. 18세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볼 때 소위 어떤 사회에서든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좀 보호받아야 되는 어떤 하한선으로 좀 설정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8세까지에 대해서는 좀 국제협약에 우리가 좀 맞춰서 가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문화 가정 지원은 특별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좀 교육 복지와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접근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왜 연말연시 또는 어떤 특정 시기가 되면 다문화 가정에 뭔가 돕고 탈북 가정에 뭔가 돕고 이럽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렇게 성숙된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지원 이들은 뭐니까 지원하고 쟤들은 뭐니까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래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어느 일정한 방식에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이 틀 자체가 좀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좀 사회복지 체계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수혜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직접 뭘 주는 방식이 많은데 단적으로 제가 좀 예를 들고자 하는 거는 우리 왜 지하철역마다 요즘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엘리베이터 공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새로 만들고 새로 신설하는 역사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소위 혼자 힘으로 이렇게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죠. 과거에는 이동이 어려운 그런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무슨 전동 휠체어나 이런 거를 직접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모든 사회 인프라 환경 자체가 그런 휠체어를 탄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거 뭐 계단이 있으면 반드시 경사면을 일정 정도로 해서 바로 다닐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환경 자체를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문화에 대해서 또 이 다문화 청소년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인식도 그들만이 특별하니까 그들만을 따로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 자체가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혼란을 겪기도 하고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데 그중에 이런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그에 맞게 약간의 좀 더 지원 관심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이렇게 키워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여지게끔 그런 인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그 안의 세부 대상들에 대한 현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물었다고 그래요. 그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더니 100명 학생 중에서 99명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떤 한 학생은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과연 이 학생의 대답은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좀 다른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그리고 그런 의견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가 곧 진정한 다문화 사회고 그런 사회가 곧 우리 사회의 좀 미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